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 문의는 인포스탑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목 이 리포트 손현정입니다. 최근 국내 시장에서 휴대폰 부품주들의 독보적인 강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애플과 삼성의 신제품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건데요. 예에 따라서 폴더블, 5G, PCB, OLED 등 휴대폰 부품주 전반에 대한 증권과 시각도 박십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리포트 짚어보도록 하죠. KB증권 이창민 연구원의 리포트 주목해보겠습니다. 제목은 2020년 상상을 초월하는 5G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통신장비 스마트폰 업종에 대해서 포지티브,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5G 스마트폰 시장 확대도 나타남에 따라서 수주의 확대가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익 성장에 비해서도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부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스마트폰 시장 규모 추이와 전망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2020년도, 그러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한 3%가량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또한 출하량이 14억 9천만 대로 올해보다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추이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삼성전자가 약 20%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다양한 5G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면서 소비자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이 점이 좀 완화되기 시작한다면 화해 쪽에서도 출하량의 증가가 가속화가 붙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5G 스마트폰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5G 스마트폰 출하량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서 스마트폰 시장 내의 비중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200만 대의 5G의 출하량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만 하더라도 올해 대비해서 758% 증가한 1억 9천만 대가 출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스마트폰 시장 내 비중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5년 뒤에는 5G 스마트폰 출하량이 10억 대까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5G 스마트폰의 확산 속도는 5G 통신망 구축 속도보다 오히려 더 빠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는 5G 통신 서비스 사용 여부를 떠나서 최신폰을 써야 된다는 수요 욕구가 더 증가하기 때문으로 특징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사와 통신사가 5G 중심의 스마트폰 중심 전략을 좀 펼치고 있기 때문으로 지금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제조사별 5G 스마트폰 출하량도 삼성과 화웨이 그리고 애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KB증권 이창민 연구원은 5G 중심의 관련 주로는 Y소를 주목했습니다. 다음은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뜨거운 초기 반응이 눈에 띄었었는데요.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의 출하량은 2019년도에는 40만 대 그리고 내년도에는 5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거쳐서 2023년도에는 3,500만 대까지 출하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4개월간의 작업을 거쳐서 성공적으로 출시된 갤럭시 폴드도 집중되고 있다는 점. 지금 240만 원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늘어나서 국내 연일 완판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연평균 한 206%의 출하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폴더블 폼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이 안에서 제조사들끼리의 경쟁도 침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휴대폰 부품주들 함께 지금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창민 연구원은 폴더블 폼과 관련해서는 BH를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만 지금 따로 놓고 보면요. 지금 내년의 출하량도 견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진가율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올해와 비슷한 3억 1천만 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금 폴더블 폼 스마트폰을 좀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에 따라서 초고가 라인업의 갤럭시 폴드 그리고 고가 라인업 갤럭시 S 그리고 노트에 이어서 중저가 A와 M까지 라인업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B증권 외에도 대신증권도 이 휴대폰 부품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박강욱 연구원의 리포트를 참고해 볼 텐데요. 5G에 조금 더 주목을 했습니다. 내년 5G의 교체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특히 휴대폰 부품주들의 수혜를 전망했습니다. 내년에 글로벌 시장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5G폰 시장 내에서 선점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애플은 내년 하반기에 5G폰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IT 업종 내에서는 오히려 내년에 PCB 산업에 대한 수익이 기대된다고 전했는데요. PCB 관련 주 최선호조로는 일단 대덕전자를 가장 꼽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삼성전기와 자화전자 파트론 옵트론텍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주목 이 리포트 요약합니다. 내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올해 대비해서 3%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점에 중점을 두었고요. 먼저 5G 스마트폰의 가파른 성장으로 인해서 휴대폰 부품업체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폴더블 스마트폰의 시장도 치열한 경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역시나 부품주들의 수혜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관심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대덕전자, 파트론, BH, 사마콘덴서, 와이솔, 자화전자, 옵트론텍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주목 이 리포트 손현정이었습니다.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문의는 인포스탁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인포스탁,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인포스탁